윤택 씨, 장작 잘 패잖아. 형님이 또 잘 패시잖아요. 내 딱이나 하나만 딱 해 줘봐. 힘들어. 왜 그래. 너무 자연스럽게 저한테 넘기시려고 했던 건데. 제가 안 받아줬죠? 10년 전에 안 그랬는데. 10년 전에 안 그랬는데. 10년 전에 안 그랬는데. 학교 찌롱롱롱롱롱롱. 또 도사가 돼. 한 번에 나가. 한 번에 나가야 돼. 그렇죠. 우리 윤택 씨 경력이 얼만데 그럼요. 시간은 또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열사 텐트가 아니라니까. 전 공개를 하겠습니다. 침대도 있네. 침대. 침대에 좋네. 더워. 더워. 지금 저저기 자야 되는데. 보기장지 없을까? 아니, 일단 더우니까. 지금 더우니까? 보기장지 없을까? 보기장지 없을까? 혼자서. 좋죠, 여기. 여기가 진짜 명당이네. 여기 하늘이랑 나무 보고 있으니까. 진짜 좋지. 진짜 여기 명당이라. 아니, 저 위에도 있네요? 저기 파라바이스. 와. 형님, 옛날에 여기 있었어요? 있었지, 있었지. 저 밑에하고 창이 틀리잖아, 또. 22년 됐네. 22년이요? 그럼 제가 그전에 왔을 때도 있었네요? 네, 있었지. 이게 저 밑에랑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저 밑에서 올라오면 그때 힘들었지. 오세요. 아이고, 진짜 조그맣구나. 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이거 진짜 완전 조그마네. 네, 온도로 온도. 여기 밑에. 구두장. 자연이는 살던 집이 태풍으로 휩쓸린 뒤부터 이곳에서 지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림도 그리고 가끔 잠도 청하는 곳이래요. 이거 내가 윤태 씨한테 선물하려고. 선물이요? 네. 아니, 선물까지? 이 선물. 이게 이제 시가 다 있어요. 이게 한 20년 된 시집이거든? 20년? 네. 이렇게 탁 보면. 형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읽어주세요. 네, 알았어요. 자, 저는 여기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 네. 시가 꽤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게 나올지요? 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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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목적이 없습니다. 사랑은 계산이나 타산이 없습니다. 사랑은 아픔을 같이 압니다. 사랑은 맹목적으로 타오르는 불길입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추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바보와 천재가 함께 되기도 하고요. 사랑은 더위와 추위를 동시에 느낍니다. 2010년 8월 16일 비오는 산속집에서. 아... 와, 근데. 앞에 이제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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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사랑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추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바보와 천재가 함께 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하고요. 거유 freue Biembok입니다. 여보세요? 하핫해안야. 여전히 아프들의 사진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안감이란θ'에 대한민국 dove